TG-10 어제랑은 좀 다를거다 어제랑은 좀 다를거다 어제랑은 뭐가 다른지 체험해보렴 방금 끝난거였는데 내가 약간 장난쳤어요 방금 끝난거였는데 또 재롱 피우네 또 고령다리 또 재롱 피우네 방금 끝난거였는데 제가 이효리로 끝내는거였는데 역전각 썼네 어이 시발 해보라고 역스트 야 해봐 방금도 실수해줬잖아 해봐 해보라고 역스트 방금도 또 실수해줬잖아 아이나 이새끼 오냐오냐하니깐 야 오냐오냐하니깐 형이 좋은사람으로 보여? 어? 형 개신이야 이씨배놈아 아이씨 아이고 암호모드다이 개새끼야 뭐 씨발 무한쓸려고해 암호모드다이 개새끼야 아이씨 뻔하지 뻔하지 무섭지? 앞으로 구릴거 알고 백합한거야 무섭지? 아이씨 인싸 멈출 계속 다리 걸어 계속 씨빨룸에 다리 걸어 아 씨발 앞으로 뛰면 안되는건데 죽여가 이 새끼 앞으로 뛰면 안되는거였는데 실수했다 머리필이 다 생각받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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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뭐하냐 그저 머리필이 아무 생각밖에 없네 그저 머리필이 아무 생각밖에 없네 야 오지마디 어이씨 這個 지어 죽여버린다 씨 이 마담의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이 마담의 바람을 가르쳐주기 이 마담의 바람을 가르쳐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